눈 까빡으면 안 돼요 공중예 이러고 15분만 있으면 돼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자리 잡으면 자연스러워져요 이 얼굴에 술대기 눈썹 다 얹어봐 활용 점점이지 감사합니다 아우 밖을 비온다옹연사 한준우씨? 이미경씨? 선생님 우리 큰딸이랑 아는 사이예요? 예요? 아니요? 큰딸? 주경이 언니? 네 신발 신발 신발? 신발 아, 잡았다. 감기 걸릴라. 이거 쓰고 가요. 뭐 하는 거예요? 시경 씨 비 맞잖아요. 시경 씨 써요, 얼른. 괜찮으니까 쓰고 가요. 아니, 아, 그래서 비 맞는데. 아, 계속 비 맞잖아요. 비 와요. 못 참겠네. 지금부터 나쁜 짓 할 건데. 무서우면 도망가요. 조심히 가요. 내가 전화는 꼭 받게요. 시경 씨 쩔지않 그 안전한 제거는 글쎕. 글쎕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